사람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본인이 60대가 넘어서 아마도 뇌가 썩은 걸로 추정되는 뇌썩남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충격적인 망발을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왜 여명이 청년들에 비해서 적게 남은 김은경 말을 그대로 따오자면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느냐 여명 비례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자기 아들의 발언이라면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남은 수명 여명대로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했고 그 말이 합리적이다라면서 왜 미래가 짧은 분이 젊은 층과 1대1로 투표를 해야 하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민주당의 노인 비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잊을만하면 누군가가 나와서 또 비하를 해요. 정동영은 총선 기간에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고 했다가 한방의 지지율을 박살내버린 전력이 있고 김용민은 혼자서 총선을 말아먹었다고 할 정도로 막말 대잔치를 벌였는데 노인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자고 했었어요. 서루는 심지어 자기 앞에 79세 공직자를 앉혀둔 채로 79세면 왜 일을 하려고 하냐 인간은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서루는 이미 61세, 이제 70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옵니다.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지금 정치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 미래에 정치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투표하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투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국고를 털고 나라 빚을 내서 지원금으로 다 나눠서 시원하게 처먹자고 주장하는 그런 머저리한테 표를 주는 거고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돈을 살포하지 말고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고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인이냐 젊은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살포하지 않은 이재명식 공약에는 노인들이야말로 훨씬 거부감을 보이죠. 민주당 지들이야말로 나라에 그럴 돈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추경에서 나눠주자 국채 발행에서 나눠주자 이 돈 뿌리자는 얘기만 반복하는 것들 주제에 미래를 위한 투표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도 참 코미디죠. 여명에 맞게 투표하자 평균 연령에 맞춰서 삶이 80년 남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80표 20년 남은 사람은 20표 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자는 얘기는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칙적으로 틀려 쳐먹은 말이에요. 평균 연령은 그야말로 평균일 뿐이지 각 개인의 수명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세 통계가 평균 연령이 두 살 늘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2년 더 살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100살을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연령을 85세쯤으로 설정해서 여명 비례표를 줬는데 90세까지 살아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이너스 5표를 할 겁니까? 기본 전제가 틀려 먹었으니까 여명 투표 같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당 무조건 한 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모든 민주주의는 퍼퓰리즘이라는 타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보가 되기는 쉬운데 바보가 아니기는 어려우니까요. 당장 10만 원씩 정부가 나눠주겠다는 사람보다 절대로 나라가 돈을 나눠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표가 덜 가는 것이 안타깝게도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연령으로 따지자면 여명이 적게 남은 사람은 남은 투표의 수가 적고 여명이 많은 사람은 남은 투표의 숫자가 많죠. 19살 갓 투표권을 얻은 사람은 아마도 현재 선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50번이 넘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80세인 사람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가 남아있죠. 평균 연령보다 생이 짧았던 사람은 투표 기회도 더 적었고 길었던 사람은 평균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자체가 아주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이 자체가 아주 공평한 것 아니냐고요. 여명에 맞게 투표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랍시고 사실 뭐 말이 되죠. 민주당이니까. 이 발언이 튀어나온 곳이 어디냐. 민주당 혁신위의 청년좌담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노인들 투표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식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말 행태이자 전형적인 민주당식 세대 분열 노름입니다. 정작 미래 세대를 엿먹이는 건 민주당이죠. 나라빚을 천조원을 만들어 놓고 지원금으로 그걸 나눠 쳐먹고 국고를 빼다가 운동권 범죄자들 태양광 한다고 수천억을 사기 쳐먹은 거 바로 민주당입니다. 되지도 않는 여명 투표권 같은 헛소리를 하기 전에 나라빚만 400조 안 늘렸으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노조랑 붙어먹으면서 노동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경직시키는 바람에 청년들의 취직을 원천 봉쇄하고 기업들이 도저히 청년을 고용할 수 없게 하는 건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니들 민주당입니다. 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소금뿌린 지렁이 마냥 온몸을 뒤틀지만 바로 그런 지들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바람에 청년들이 재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애도 못 낳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잘난 미래가 짧은 노조를 위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청년들 미래를 망치고 있으면서 청년들에게는 니들은 약자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마 하면서 푼돈 몇십만 원 던져주고는 그걸 청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니까 청년이다 이딴 개소리를 치지만 정작 청춘을 아프게 하는 게 자신들이라는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모른 척하죠. 민주당 당신들이야말로 반성을 하고 물러나야 할 족속들 아닌가요? 미래가 짧은 사람은 투표를 하면 안 된다. 노인에게는 1인 1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니들 민주당 노인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건 괜찮고 미래가 짧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 안 되는데 미래가 짧은 놈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나 보지? 민주당 니들은? 문재인 취임 때 64세 현재 70세 민주당 대부라는 이해찬 박병석 71세 서론 70세 범계도 60대 뇌물 사건 노웅래도 60대 남인순도 60대 김두관도 60대 돈봉투 윤관석 이성만 둘 다 60대 이런 미래가 짧은 인간들은 정치는 해도 되는데 투표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그나마 젊어서 곧 환갑 58세 그러나 이재명이 저보다 미래가 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 당 대표 자리를 나한테 넘기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지 왜? 김은경 당신도 58세잖아요. 미래가 짧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건 안 되지만 미래가 짧은 사람이 감히 혁신을 논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투표는 하면 안 되지만 미래를 그리는 건 미래가 짧아도 상관없어요. 김은경 당신은 투표는 안 하고 혁신위원장만 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60뇌석을 외치면서 정치인 전원사퇴하자 60세가 넘으면 전원정치를 하지 말자고 외친다면 차라리 진정성이라도 인정을 해주겠는데 지들이 60, 70이 넘어서도 자리를 해먹는 건 괜찮고 미래가 짧은 지들이 청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건 괜찮고 그러나 나이가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건 안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이 청년 정치하고 노년이 노년 정치하고 여성이 여성 정치한다는 그 개소리를 수도 없이 비판해왔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투표를 하고 청년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합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렇게 치면 전세계 모든 성인들은 항상 투표할 때마다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겠네 단지 학생에게는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국 이런 헛소리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그 표팔이 본성 때문입니다. 원칙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청년 앞에 가면 청년이 귀 솔깃한 말을 해야지 노인들 욕하고 노인들 앞에서는 노인이 귀 솔깃한 말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 욕하고 서울에 가면 지방 사람 욕하고 지방 가면 서울 사람 욕하고 이재명만 봐도 강서구에 가서는 김포공항은 보배라고 개발해야 된다고 떠들고 단 몇 달 뒤에 바로 그 옆 계양구에 가서는 김포공항은 소음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비행기는 그냥 이렇게 수직이 착륙하면 된다고 떠들어요. 결국 저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도 청년들한테 솔깃한 소리 하려고 니들이 나라의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되지도 않는 소리까지 떠버리게 된 것 뿐입니다. 민주당 초선 양의원영은 이 판국에 김은경을 실드치겠답시고 김은경의 말이 맞는 말이라면서 그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는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치면 니도 미래에는 안 살아있고 나도 미래에는 언젠가는 안 살아있지 그러면 세상 그 누구도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왜 이런 헛소리가 자꾸 등장하느냐 원칙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는 원칙이라는 게 원래 없으니까 정작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이해를 못한다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당명에 민주주의를 갖다 붙였으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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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